리본 데이! 3년 만에 진행되는 미꿈소 리본데이 어떤 신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? 에덴월드 모든 빛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리려는 다크닉스로부터 라이트맨은 과연 에덴월드를 지킬 수 있을까? 미취학 자녀를 위한 헤브너스 창작 어린이 뮤지컬 라이트맨 홍현희 초등부 자녀들은 빛과 모래로 복음을 전하는 박은수 작가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샌드아트 공연이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 아이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김재환 교수님의 마음의 면역력 기르기 특강이 마지막으로 또래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미꿈소 어드벤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꿈소 리본데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